자 이제 2막. 2막이 거의 끝나가는 것 같은데 굉장히 이제 파크라이포 PC판이고 비즈니스파키미니입니다. 요거 2막을 어느정도 하다가 계속 노가다 하고 서브 미션만 계속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요기야 레이지 미션을 하는데 얘네가 메인 미션일거에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메인 미션을 깨서 얼른 2막을 완료를 해야 될 것 같아. 애들이 아예 마약이 쩔었어. 근데 이거 19분 작년도 나온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리고 나오면 어떻게 하지는. 저거 오랜만에 아는데 그냥 나가자. 이거 오랜만에 아는데 그냥 나가자. 이거 대마같은거 대마같은거 대마네. 아 얘 또 얘를 또 아우 주인공 쟤 왜이렇게 바보 같냐 또 당해 저번에 저렇게 해가지고 아래에 나가서 죽다 살아났잖아요 또 또 당했어 또 또 기절했어 또. 하하 이거 뭐냐 이게 어디 또 매달려있는거 같은데 아니구나 매달려있는게 아니구나 어 무기가 없네 진짜 어 무기가 없구나. AJ 놀라게 해서 미안해 여기는 주사기에 관한은 엄청 관대하지만. 아 환각에 빠졌구나. 레지란놈이 환각에서 탈출해야되네 여기는 현실세계가 아니네요. 어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빠져나가. 주사기는 있네. 와 이거 어떻게 빠져나가지. 돌을 던져서 빠져나가게 해야되나. 어 아니구나 여기. 녹슨칼? 어 칼하나 집었네요. 세상에 얘를 칼로 상대하라고? 미쳤냐? 마릴레인 소리 해야지. 하하하하 쒸쒸 망ti 긴ene시고 방황과 혼란 어 이게 뭔짓이야 원래? 사라졌던 물건이 사라졌던 물건이 사라졌다니 어 총 있다 잠깐만 나이스 총 하나 얻었어요 아 근데 그렇게 좋은 총은 아닌데 환각상태에 빠져가지고 지금 주인공이 GTA에 보면 그런 비슷한 장면이 나오거든요 음악이 꽤 경쾌하네 여기 곰있죠? 아 곰 피해갑시다잉 곰 피하는게... 야 곰 피해 곰은 덤비면 안돼 우와 돼지 잡아먹으러 간다 봐봐요 우와 돼지 죽이기만 했어 먹지는 않네 먹어야지 먹이사슬 최상위인데 놈이 아 이거 뭐야 어 색깔이 왜이래 어 여기다 동물들만 있냐 원숭이 아니야 쟤네 뭐하는거야 쟤네 아 이상해 오 쟤네 오 쟤네 오 쟤네 오 쟤네 오 쟤네 아니요 이거 원래 좀 여기 약을 빨아서 주인공이 셀코가 된거 같아요 오 쟤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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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대체 얼마나 가야되는거야 도대체 얼마나 가야되는거야 도대체 곰이 덤비면 안되는데 어 얘네들은 괜찮구요 도대체 곰잉잉잉 아 얘네 도대체 지 도대체 하고 사슴같은 건 괜찮입니까 뭐야 오 쟤네 자 도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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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제 코플서 와 아 미치겠네 코플서가 여기 왜 나오는 거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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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아.. 어떡해! 아.. 그냥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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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쿠프스 안 돼 아.. 차 탈라고 그랬는데 운나마 시발 운나마 시발 음악소리가 크니까 목소리가 안 들리는 거 같은데 아.. 이 자식들 진짜 어.. 뭐야 여기까지 또 찾았어 어.. 뭐 이런 놈들이 다 있어 어디까지 쫓아오는겨 어디까지 쫓아오는 거야 어디까지 쫓아오는 거야 아..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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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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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어.. 어.. 어찌 뱅겨 이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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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총 반동이새는데 됐어요 자 일단은 여기 뭐 주술거가 좀 있어야 되는데 딸랑 그냥 집이야 흐하아이씨 그냥 넘어가자 그냥 자 집라인 레겐니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이거 다 수색해야겠어요 지금 이런게 하나라도 아쉬워 무선으로 저렇게 되겠는데 지열때 아 이런거 주지 말라고 총알을 줘 총알을 이게 미래사람이죠 페이건 미니라고 했지 어 뭐야 이쪽? 여긴? 자 쿨스어같은게 있어요 여기 소야 야크야 야크 야크 뭐야 나한테 우는거야 지금? 어? 뭐지? 나한테 우는건 아니겠지 야크 어 쟤 막 뛰어댕겨 무서워 야 일단 뛰어봐 뛰어봐 야크? 어 야크 조심해 쟤 쟤 쟤? 겁나 쟤 쟤 뭐야 뭐야 지금 뭐 있었는데? 아 잠깐만 나이스 나이스 곰 나이스 곰 올라가자 아하아 안녕? 내가 여기 내려가면 죽어 그치?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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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팍 그냥 응? 오줌 싸그릴까봐 다닌다 너네랑 너네랑 내려갈거 같애? 절대 내려갈 수 없지 총알 남기하지 말고 그럼 갑시다 아 잠깐만 아 이쪽이 아닌가? 아아 저기구나 저기 가만있어봐 뛰어내려서 가도 되잖아 약화상 약화상 그거 되겠지? 흑화상태라 하더라도? 아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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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지 말고 그냥 옆으로 쐈기 옆으로 쐈는거야 아 쟤네 봐봐 똑같이 울어 지금 우리가 내가 여기서 곰 조심하고 여기서 뭘 먹어야되는데 어머 미치겠다 으아아악 아나 미치겠네 저거 아 곰 때문에 아이템 못 먹었잖아 코끼리까지 했어 코끼리로 공격하려나보다 여기서 템을 좀 먹어야되는데 여기서 기왕 온 김에 뭐 좀 먹어야지 여기 많이 차 없냐 자 일단 차 타고 오히려 차가 더 위험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오 쟤네 뭐야 동물 겁나 뛰어댕겨 로드킬 엄청 하겠는데 아 미안 로드킬 좀 했어 으아아아아아악 내려봐 내려봐 차 터지겠다 차 터져 이거 타자 좀 이씨 터져요 터지기 전에 일로 들어가자 아 뭐야 꿀소식님 반갑습니다 오 지지 오 지지 오 지지 소우슨 기억나 오 지지 30분만 남은 건데 좀 더욱더 더워 오 하하 하하 약 먹었어 아 약 먹였어. 자 이제 현실 들어온 건가? 강한 마리와나 왼쪽이에요? 영화배우? 영화배우? 깬 거야? 방황과 혼란 미션 완료! 메인 미션이었던 것 같은데 뭐 그렇게 뭐 어려운 건 아니었고 잠깐만 이 안에 들어가면 뭐가 얄룽의 부패 수박 잠시만요 여기 뭐 있는데 여기 뭐 있어요 올라가 보려고 저거 안 터질걸요 아마 어 뭐 있다 이거 먹어줘야지 자동전지 GPS 백금전소 오 돈 많이 주네 야 돈 많이 벌었다 나이스 이거야 바로 이거야 자 그 다음에 이거 뭐지? 어? 나 여기 못 들어가 아 이게 뭐야 아 사라진 편지 발견 이거 시체구나 어 이거 그냥 뛰어내리면 다치거든요 됐어 가자 이거 안 터질거 같애 먹었어요 위에 네 자 이제 뭐 해야되냐 자 이제 요기야 레지 방황 뭐 어쩌구저쩌구 마리를 하나 빨고 하는 미션 이제 깼고 그 다음에는 이제 어디를 가야되는거냐 2막이 아직 끝난게 아닌데 어 아미타 아미타 미션 해야되나? 아니야 좀 지나면 요기 레지 미션이 나올거에요 아마 음 다음 영상에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